전복입니다.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고요. 지금 현재 5, 6미, 6, 7미, 7, 8미 사이즈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8, 9미도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꼭 드셔야 되는 민어입니다. 자연산 민어를 포떼서 보내거나 통으로도 보냅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민어를 꼭 드셔야 됩니다. 정말 보양식이죠. 그리고 여름철에 빼놓을 수 없는 국내산 토종닭입니다. 약재도 같이 포함돼서 보내고 있고요. 오리도 국내산 약재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참소라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참소라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판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산 참소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관자입니다. 국내산 관자 5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10개 필요하시면 10개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돌문어입니다. 돌문어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닭에 넣어서도 맛있고 숙회 드셔도 맛있습니다. 몸이 허할 때 이렇게 돌문어를 삶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돌문어말도 돌문어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kg에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문어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문어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갈치 속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원물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합니다. 그리고 부쇄 보리굴비입니다. 왕특대 부쇄굴비고요. 쪼국산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도 인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내장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쉽게 손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지락살입니다. 국내산 바지락살도 인기가 좋고요. 미역줄기입니다. 미역줄기를 물에 뿔린 모습을 촬영해봤는데요. 미역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염장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싱싱하고 좋습니다. 염장 쌈다시마, 쌈다시마를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장 쌈다시마를 지금 주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검미역입니다. 완도 검미역 같은 경우는 미역국이나 아니면 초무침에 먹어도 맛있고요.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검미역 굉장히 부드럽고요.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 완도 보길도 건다시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안산 육젓이고요.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 만족이 높고요. 신안산 추젓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김치에 가장 많이 나가고 새우젓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새우젓 추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kg씩 담아져 있는 추젓, 북새우젓입니다. 북새우젓 3kg씩 당겨져 있고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국내산 멸치 액젓하고 까나래 액젓 같이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